1947년 보스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벨린에서의 얼룩진 영광을 뒤로하고 감독이 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과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젊은 마라토너 서윤복이 전하는 감동실화 영화 1947 보스턴이 9월 27일 스크린X 4DX 4DX 스크린에서 개봉합니다. 좌우로 확장된 3면에 스크린으로 더해진 마라톤의 현장감 마라토너 서윤복의 발걸음까지 담은 섬세한 모션 체험 오직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그날의 이야기 9월 27일 CGV 스크린X 4DX 4DX 스크린에서 만나요!